자 화면 볼게요 얘를 펩티드기라고 하는데 NH2에서 NH와 COOHCO 하나의 펩티드기와 바로 이게 이웃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나선형으로 꼬이면서 멀리 조금 떨어져 있는 한 6개 정도 떨어져 있는 6번째 정도는 고녀석과 CO에서 O와 그 다음 NH, H와 O와 H가 수소개발을 하죠 그런 수소개발을 하면서 나선형으로 꼬이게 되고 그럼 이제 베타 병풍구조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수소개발을 하면서 병풍 모양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 나선구조의 대표적인 것이 외화되어 케라틴이 있고 베타 병풍구조에 물론 알파구조이냐 베타구조이냐 구체적으로 물을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알파 나선구조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양털 구성하는 케라틴 그리고 베타 병풍구조는 명주씨를 구성하는 누에고치를 구성하는 비단을 구성하는 피브로인 그리고 거미줄을 구성하는 그 실크 단백질도 역시 베타 병풍구조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3차 구조를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졸았어 죽여버린다 제가 재학생이나 재수생 수업할 때는 욕을 해요 겁나 잘해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선친께서 욕을 안 하셨어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욕을 안 했는데 군대 가니까 욕을 안 하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욕을 해요 자 3차 구조를 결정짓는 것이 칠판을 일단 볼게요 소수성 상호작용 그 폴리펩타이드가 처음 만들어진 다음에 2차 구조를 형성하고 그 2차 구조가 이제 3차 구조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럼 그 3차 구조는 아까 그 폴리펩타이드의 아미노산이 알기의 종류에 따라서 극성인 것도 있고 무극성인 것도 있고 전화를 띄는 것도 있고 그럼 전화를 띄는 것과 극성인 것은 칠수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무극성인 것은 소수성이라고 했죠 그럼 물이라는 그 환경 세포 내에서 물이라는 환경에서 폴리펩타 쭉 이렇게 있으면 그 극성 알기를 또는 전화를 띄고 있는 녀석들은 물과 친하기 때문에 물을 향하고 있지만 그럼 그 알기 중에서 무극성인 애들은 물을 멀리하면서 이 구조에서 안쪽을 향하겠죠 그리고 칠수인 것들이 바깥쪽을 향하고 그래서 그러한 결합을 소수성 상호작용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극성 알기간에 극성 알기간에 서로 다른 아미노산 사이에서 극성 알기간에 수소결합도 나타나고 또 이황화 결합도 나타나고 이황화 결합 다이설파이드 부잇지 그래서 이황화물 다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이황화 결합의 일종의 구호 결합이죠 그리고 아까 반데르발스 인력 반데르발스 인력도 나타날 수 있고 조심할 것은 그럼 이황화 결합을 갖고 있으면 전부 다 3차 구조이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2차 구조에서도 2차 구조 중에도 이황화 결합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케라틴은 이황화 결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마의 원리가 뭐냐면 이황화 결합을 끊어준 다음에 다시 이황화 결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황화 결합을 더 만들어주면서 곱슬머리를 만들죠 그 다음에 그래서 3차 구조 속에 2차 구조가 있고 2차 구조 속에 1차 구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3차 구조의 예를 들면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글로빈 단백질 그리고 트랜스사이리팀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트랜스사이리팀은